얘를, 얘를 잡으면 되죠 얘를. 얘를 잡으면 주죠. 뿅! 여기가 위치가 어디냐면은 여기가 루피호 루피호 바로 위에 루피호 바로 위쪽에 여기, 여기네 여기. 현재 위치 그리고 근처에 숲의 마구관 전체로, 전체 지도로 보면은 중앙 하이랄 중앙 하이랄에서 여기네 여기 이쪽 여기 있습니다. 저기 뭐가 있는데? 이게 뭐지? 상점인가? 상점인가? 키톤 키튼 동굴의 볼잎? 뭐야 동생아 전설의 생물 사토리가 되는 일에 처음부터 말이 안 됐어. 사토리? 마요이의 유심을 손에 넣으면 사토리가 될 수 있다? 어? 나 마요이의 유심을 있는데? 여기서 쓰는 건가 보네? 마요이의 유심을? 소문대로 동굴에 마요이라고 사토리처럼 빛나는 생물이 있었어. 설마 벽 높은 곳에서 그렇게 도망날 줄 생각지도 못했네. 그 내가 몹 잡아가지고 그거 어떤 거였죠? 찾아라 마요이의 유심을 에피소드 챌린지? 아 이게 여기서 쓰는 거구나. 그니까 어떤 거냐면은 이거죠? 어딨더라? 이거 이거 동굴에서 이제 그 있어요. 그 몹이. 카멜레온 같은처럼 카멜레온같이 생긴 거 비슷한 거. 그거 잡으면 이거 주거든요 한 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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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으면 뭐 주나본데 얘네한테? 꿈? 사토리. 전설의 생물입니다. 딱해질 때 떨어지는 게 동굴에 사는 말이에요. 양도해달라는데? 자 받아. 진품이야 그러네. 그럼 찐이지? 짝퉁이야 그러면은? 오오오오. 보커블린 마스크. 이걸 쓰고 있으면 보커블린이 이렇게 잘 들키지 않게 된다. 변장할 수 있는 물건과 몬스터의 몸 일부를 컬렉션으로 모아뒀다. 건네드린 건 보커블린도 깜빡 쏘길만큼 똑같이 생긴 마스크. 이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 그냥 먹네? 한 개로나 안된대. 또 있는데 나? 뭐야 컴플리트야? 왜? 더 있는데 나? 사라져버렸네. 추낙지방에 시작이 마을로 간다는데. 아 이게 여기 고정이 아니고 여기 가고 다른 데 가가지고 또 거기 가서 줘야 되나본데? 동생의 위치는 제가 알아볼텐데 못 찾으시겠다면 시작이 마을로 방문해달라는데? 초 Clock 중 홀이테네 행범 콤테네 행범 som